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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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어디가 가봐 지금 왔다 갔다 야 이리 와 어디가 먹자 먹자 어디가 어디가 지금 우리가 안 부는 데서 먹고 싶어서 그러나 가자 가자 엄마 아빠가 없었어? 없는 데서 먹으려고?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너 고기 좀 먹어 우리 나갈게 우리 나갈게 너는 왜 이렇게 뺏긴까봐 그러나? 안 뺏어 먹어 어?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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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딱 지키고 있어? 미솔랑 왜 거기 지키고 있어? 미솔랑 고기 어딨어? 고기가 여기 있나? 고기가 여기 있나? 너 이거 왜 숨겼어? 너 이거 먹으라고 줬는데? 다 알지 우리 미솔랑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알지 이제 커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졌어 머리 쓸 줄 아네 이제 먹어 다 먹었어 미솔랑 살이 없네 잘 뜯어먹고 있어? 엄마가 살코기만 맛있는 거 잘 뜯어주지? 환장을 하네 진짜 나도 이렇게 까진 깨끗하게 안 발라 먹어 나 이거 먹으라고 사주려고 오는 거지 엄마한테 코도 하기 싫어하거든? 맛있는 거 있을 때 코를 해 코 하지 말래 이제 컸다고 말을 안 들어 이것이 먹으라고 하나 줬잖아 어디다 갔다 숨겨놨나 봐 너 안 가냐? 지금 한 40분 넘게 이러고 있는데 야 가 네 거 먹어 네 평생 불러도 오지도 않으면서 꼭 붙어있어 꼭 붙어있어 우와 또 거기 가 있냐? 내가 안 주니까 네 옆에 딱 붙어있는 걸 웃긴다 없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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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네 거 있잖아 귀엽다 샘이 비술랑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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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여기 찍어봐 왜? 여기 들쳐봐 어? 여기 들쳐보라고 뭔데? 어? 여기 숨겨놨어 이거라도 여기 숨겨놨어 내일 먹으려고 숨겨놨나봐 응? 밤에 어쩌고 응? 몰래 먹으려고 아니 여기 내가 누워서 자는 이불인데 멍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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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숨겨놨 아니 여기 이렇게 발 벗버리자 여기 이렇게 숨겨놨어 나중에 찾으러 오나 어쩌나 한번 보자 네 여기 그럼 한번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